그럼 사인해주세요 오빠 저는요 여기다 해주세요 되게 그거 불편하시면 브래지아 꿈 푸셔도 돼요 야 잠깐만 야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뭔데 너 브라자크는 불어 아니 준기 오빠 사인할 때 불편할까봐 그렇지 잠깐만 그리고 뭐가 자꾸 오빠야 너보다 나이도 어린데 자기 자꾸 이럴 거야 쩨쩨하게 내가 자기 좋아하는 거 다른 거 없어 남자답고 통큰 스타일 자기한테 그거 때문에 시집간 거야 물론 자기가 헬스 많이 해서 생각하는 게 유연하지 못한 거 알아 그치만 마준기 오빠 그냥 연예인이잖아 나 그냥 팬이고 자기 자꾸 이런 식으로 나 힘들게 하면 나 정말 혼란스러워져? 나 다시 생각해 볼래 알았어 미안해 그럼 자기 브라자크는 내가 풀게 알았어 그렇게 해 오빠 잠시만요 됐다 미안해요 팬이 잘 안 나오네 좀 더 흔들어 보세요 나 당신이 이길 수가 없어 패스 좀만 해 네 다 됐습니다 저 이 밑에 하트도 넣어주세요 네 하트됐어요 오빠 감사합니다 아우 오빠 감사합니다